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웅 입니다 오늘의 번개 요리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담백하게 먹으면서 위에 치즈를 뿌리고 싶다 그럼 치즈를 뿌려주겠지 그러면 치즈가 싸니까 그땐 소금을 뿌리면 안되겠지 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신림동 신림력 인근에 있는 퓨전포차 번개 셰프 입니다 오늘은 치즈감자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식을 위한 치즈감자전 비주얼은 좋고 그 다음에 소스는 간장과 마요네즈 그리고 깨소금과 기타 알려주기 싫은 비법 하나를 추가해서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자를 체를 쓸어서 프라이팬에 전을 만들다가 치즈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비주얼 좋고 먹음직스럽죠 한번 저희 퓨전포차 번개 오셔서 치즈감자전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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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